야, 그 와중에 또 가져가게 또 이렇게 팔뚝 넘어가 이렇게 늦었어. 배고파. 배고파? 자, 수박. 여기 있어. 너무 친절한 좀비다. 진짜. 저런 좀비가 어딨어요? 빵하면. 어? 빵하면 좀비가 적어. 아, 귀여워. 빵 해봐. 빵, 빵. 돌려. 됐나? 빵. 빵. 야, 가서 죽었는지 한번 봐봐. 가 봐봐. 가 봐봐. 가 봐봐. 가 봐. 죽었나? 아, 못 가겠어, 못 가겠어. 빵. 죽었나 봐. 가볼까? 들려. 아직 움직이지는데? 어공을 조금 움직이고 있었는데? 아, 예리하다. 오, 윌리엄 예리하다. 아, 이렇게 멋진 양반 이렇게. 아, 진짜. 잘 놀아준다, 저녁삼촌. 삼촌. 삼촌 죽었나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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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가사를 당겨줘야 돼. 그거 봐봐. 죽은 좀비도 콜사인에 살아나요. 삼촌 일하러 가야 돼. 삼촌 자꾸 죽이면 안 돼, 이제. 일하러 가야 돼. 일하러 가야 돼. 그래, 우리 KBS 주연 배우야. 안녕. 뽀뽀해야 돼. 뽀뽀해야 돼? 갑자기? 어디다가 뽀뽀해야 돼? 뭐래? 응. 뽀뽀. 뱀는 안 해줄 수 있어, 삼촌? 뱀. 안아줘, 빨리. 아, 하겠어요? 뱀. 안아줘, 빨리. 어, 뽀뽀해야 돼. 뽀뽀해야 돼, 저거. 야, 이제 안 무섭네. 안 무섭네요. 삼촌 빠빠. 빠빠이. 수고하세요. 아, 하이. 아, 하이. 아, 하이. 아, 하이. 아, 하이. 야, 하이. 야, 하이. 무섭잖아. 무섭지? 맞아, 맞아. 나 좀비양 싸워봤는데. 좀비양 싸워봤는데. 아, 좀비, 좀비. 좀비 안 싸웠어. 야, 잠깐만. 너 좀비하고 싸워봤다고? 어. 샤. 나 가위로 가위로 왔어. 가위로? 좀비를! 가위로 스스로 뗐어. 나 잘 때 생각이 났어. 가위로. 가위로 스스로 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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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고, 고. 고용담 대결이에요. 고용담 대결이에요. 고용담 대결. 좀비다. 좀비다. 오, 요즘 괴물 신인으로 통하는 핫한 배우 박주현 씨네요. 좀비 통정 여주인공입니다.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고용담 대결. 좀비 왔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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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릴벤져스는 진짜. 아. KBS 남녀 주인공을 바닥에 그냥. 언니, 아이 아이 호우해줘. 언니 호우해줘. 아이 와서 호우해줘. 아플까 봐. 아플까 봐. 야, 저. 야, 벤틀린. 야, 저렇게. 다르구나. 좀비 아니잖아요, 이모는. 너 참 재밌는 친구네. 저 아빠 다. 친구 만났어. 친구 만났어? 저 안에 가면 언니 가짜 집 있는데 가짜 집 보러 갈래? 그래. 응? 우와. 주연 누나를 따라서 구경 온 이곳은 좀비 탐정 실내 세트장인데요. 드라마 승길의 언니가 살고 있는 집이에요. 신기하죠? 이게 이제 드라마 세트장이구나. 우와. 진짜 반갑다. 언니 살고 있어요? 언니 집이에요, 여기. 신발 벗고. 아이들도 신기하죠? 응, 맘마 되면 안 돼요. 아니, 여기 안이니까 괜찮아. 응? 집 같지 않아? 어때? 신기하지? 여기 앉아봐. 앉아도 돼? 그렇죠. 앉아도 되죠? 이거 만져도 돼? 앉아도 돼, 만져도 돼. 모델하우스 느낌이겠다. 이거 뭐야? 지금 밥상이에요. 밥 먹을 때 우리 여기서 밥 먹고. 밥 먹을래. 밥 먹을래. 밥 먹고 싶어. 배고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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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래, 밥상 보니까 배고파. 다 먹는 것 같은데 여기. 아, 저거 어디 있어? 오, 냄비같이. 우리 지금 나가야 될 것 같아. 지금 여기 촬영 바로 들어온데. 저요? 어. 어. 아이고. 아이고. 그것도 제자리에 갖다 놓고. 아이고, 저 계란. 나가서. 항상 먹으니까. 빨리 나가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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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귀여워. 우리 벤틀리 구경을 해주려고. 우와, 어디에 있는가? 촬영 감독님. 우와. 우와, 정말 아름다운 고장 감독들. 아, 이런 것들? 이렇게. 오. 영영. 오. 하나, 둘, 셋. 이렇게 크게. 왼손. 아, 여는. 너무 잘한다. يلcious. 뭔데?